고마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운동 물론 좋지만 이럴 때 하면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당뇨에 좋은 운동 TOP5 올려드린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 반드시 아시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바로 저혈당입니다 즉 운동을 언제 하시면 안 되냐면 공복이 하시거나 너무 굶주렸을 때 운동을 하시면 잘못하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 아시죠? 우리가 약을 먹죠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만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약과 인슐린 효과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식사를 하면서 또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서 잘못하면 저혈당에 빠지게 되죠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저혈당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혈당이 좀 오르는 것보다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이 오히려 더 크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허기진 인상이 생기면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경련 또 의식소실 정말 심하면 혼상태까지 빠지면서 뇌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를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닥쳤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탕이라든가 설탕물 또는 주스 같은 것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드시면 안되겠죠 혈당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갑자기 식사 때를 놓치거나 또는 약이 너무 셌거나 그랬을 때 저혈당이 생기는 순간에 그 시간이 늦어지면 젊었다면 큰 위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이라든가 주스 같은 것을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의사항 저혈당 주의하셔야 된다 공복에 운동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발이 차거나 감각이 둔해졌거나 또는 발에 상처가 있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뇨의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발 쪽으로 가는 신경 또는 상하체 어디든지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발 쪽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면요 감각이 둔해지면서요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족부괴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 있는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뇨 발로 가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발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 발에 상처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하실 때 반드시 발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 신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고 발에 무리가 가도록 오랫동안 뛴다던가 이런 운동들은 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는 사실 그래도 발에 큰 무리가 없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바로 뭐냐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높을 때인데요 공박 혈당이 250mgdL 이상일 때 그럴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슐린이 너무 부족해진 상태에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인슐린이 포도당들을 빨리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는 굉장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 유지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이 분해가 되고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한 탈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요 구역, 구토 증상이 생기고 정말 심하게 되면 혼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높은 상태에 있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 같은 걸 해보고 이러면서 케톤이 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태를 모르고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케톤산증이 더 심하게 나빠지면서 정말 안 좋은 경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될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너무 이른 새벽에 한다든가 또 너무 추울 때 이럴 때 운동을 하다 보면 혈관이 안 좋은 분들 그런 경우에 갑자기 또 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뇨병성 막막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막에 질환이 생겼을 때 너무 과한 운동, 힘이 많이 들어간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안구에 실패질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 잘 하셔가지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